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윤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평권 모의고사 해설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이번 시험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시험은 뭐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잘 준비를 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을 거라고 학생들도 느낄 수가 있었을 아주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뭐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거라고는 뭐 문법 문제 그 다음에 문화 파트 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어휘 문제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학생들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생각하고 나머지는 뭐 굉장히 작년 수능과 비교를 해서도 더 문제가 쉽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뭐 어휘 정도만 잘 암기하고 있더라도 학생들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위주로 아주 단순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서 역시나 어휘를 잘 외우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간편 그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글자는 됐는데 정답 1번이죠 카프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후나하카 저기에 빨람은 연필이 있다 이런 말이 되었고 카이파 할루카 어떻게 지내니 암부를 물어보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철자는 카프 1번의 정답이다 다음 2번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과 모음별이 같은 거 되어 있는데 해석부터 한번 해보면 만 안타 만 누구라는 의문 삼고 안타 당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나 카림 나는 카림이에요 그럼 아이운 모음별 찾아라 그 정답은 3번 저디둔 되겠죠 단어 뜻 한번 알아보자면 맛살룬 하면 양파 2번 쿠브준 하면 빵 3번 저디둔 하면 새로운 형용사였고 4번 무마리둔 하면 간호사였죠 5번 무한디슨 기술자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3번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글자 카드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돼 있는데 가방 하키바툰 되겠죠 하 키바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 단어도 한번 보자면 교실 퍼슬룬 되겠죠 퍼슬룬 하면 계절 또는 교실 두 가지 뜻을 나타낼 수가 있었고 나무 샤자룬 그 다음에 창문 슈파쿤 그 다음에 편지 리사할라툰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다 기본 어휘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고 하키바툰 가방이 정답을 1번이 된다 다음 4번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야 말로 알맞은 것은 돼 있는데 A가 물어보네 아이야 하야와 아닌 어떤 동물을 투힙부 너 좋아하니 너 어떤 동물 좋아하니 그랬더니 B가 한 말이 우힙부 나는 좋아한다 빈칸 그럼 빈칸에는 동물을 물어봤을까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 넣어주면 되겠죠 그 정답은 2번 I'll jamala jamala 하면 낙타였지 그 정답은 2번이 되고 나무의 선지 보면 1번 I'll barba 되는데 barba 하면 mood 3번 I'll mauzah mauzun 하면 바나나 4번 adaptara adaptara 하면 공책 5번 I'll cursiya cursiun 하면 의자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 5번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했던 까다로운 문제가 바로 이건데 빈칸에 공터로 들을 말로 알맞은 것은 돼 있어 자 여기 들어간 단어는 쉬워요 빈칸 아흐맛 아흐마드는 알푸뚜우라 아침을 먹는다 먹다 동사 넣어주면 돼 근데 선지를 봤더니 먹다 동사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1번 아칼라 얘도 먹다고 3번 타나와왈라 얘도 먹다란 말이야 1번 아니면 3번 두 개 중에 지금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타나와왈라라는 단어는 먹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다루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어 근데 지금까지 수능에서 다루다라는 의미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이런 의미로 사용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면 빈칸 알키타브 책은 마오두안 마오두안 하면 주제 사바브 어려운 책은 그 책은 어려운 주제를 다룬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다나와왈라 요 동사를 사용해줘야 되거든 아칼라 얘는 먹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동사야 근데 다나와왈라 얘는 먹다라 지금까지 맨날 먹다로 나오다가 처음으로 지금 이 문제에서 다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 만약에 여기서 1번 아칼라 말고 다른 것만 사용됐으면 먹다동사는 3번만 나와있으면 이 문장이 다루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안되고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두 개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 먹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됐던 이 단어를 다루다라고 다루다라는 의미로 낸 이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다라는 의미로 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걸 낸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선생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근데 수능에서는 뭐 이런 것보다는 정답이 이제 명확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뭐 다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되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낮은 문제라는 거 생각해주면 되겠다 자 나머지 동사될 뜻 한번 알아보자면 아칼라 아까 얘기한 대로 먹다동사되었고 2번 나살라 하면 내리다 동사죠 4번 이스타마 되어있는데 이스타마 하면 듣다 5번 이스타라카 되어있는 시간 따위가 소요되다 걸리다 이런 동사였죠 정답은 3번이 됐다 5번 이스타마